빨리빨리 해. 흥이 넘치시네요, 아내분이. 개명산 내린 줄기 하계둥에 덜을 닦아. 이걸 어디 가? 와. 진짜, 진짜 그야말로 인싸네. 아, 어떡해. 온도 차이, 어떡해. 회가 졌어. 야, 주점은 싹. 아버님, 어머님 처음에 어떻게 만나셨어요? 처음에 군에 있을 때 만났어요. 군에서 소대장 할 때 우리 소대원들 중에서 두 사람이 이렇게 소개를 해 줬어요. 그래서 팬팔 해가지고 맞는 거예요. 팬팔. 팬팔. 추억의 팬팔. 연애도 사귀면서 한, 한, 한 후에 나이가 된 거라니까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잘못된 거예요. 맞지 않는 소리를 억지로 해도 나도 염장을 지르면서도 자기 말이 옳다고 하려고 들이 대답하니까 내가 항상 그러는 거거든. 그러면 내가 이제 따지고 얘기하다 보면 싫은 소리가 나면 나가. 끝이 안 나니까 하는 얘기. 자기가 인정을 안 하니까 끝이 안 나지. 그러니까. 왜 인정을 안 해? 나는 인정해야 되고 당신은 인정 안 해야 되잖아. 끝까지 내가 먼저 성질을 냈다고 말. 그거를 못 견디는 거야, 언니. 내가. 그래서 왜 그런가. 왜 그런가 했는데. 한 번도 당신은 나한테 사과를 한 번도 안 해내. 사는 거야? 이것도 자신이 해준 것도 아니고 남의 손을 빌어서 내가 40년 동안 내가 왜 그렇게 부러웠는 거야. 결혼 생활이면 42년이면. 넌? 계속? 둘이. 즉 per는. 명절.